자, 다음은 종전의 그림문강산을 영상으로 소리로 먼저 들으셨죠? 백성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임창화 음악명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멜로디에 실어진 음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비대면 온택트 시대로 오늘 시상식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이 곁들여지면 좋을텐데 지금 소리창각만 있어서 아마 더 귀담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CD를 구매를 하시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명인 임창화 우리 교수님, 음반을 26집까지 발매를 해내셨습니다. 백성대학교에서 또 후학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시는데요. 음악명인으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명인증서 임창화 축하드립니다. 명인인증서도 수여가 되고요. 상황이 너무 무거웠나봐요. 네. 날인인증서 이것도. 수산소가 남게 이 인증서가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을 하나 받아주셔도 되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네. 네. 고거를 직접 하시고. 우리 인증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먼저 찍을게요. 네. 네. 전화들. 네. 전화들. 오케이. 수고가 되고요. 네. 인증서의 의미도 좀 견디려주시죠. 인증서의 의미도 좀 견디려주시죠.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사항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포학을 지도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늘 뽑고 왔던 유학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우리 가곡을 세계화하는데 K-클래식 세계화의 이름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 가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한류를 타고 온 세계에 알려져 있죠.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K-클래식 아리랑과 함께 우리의 그런 혼이 담겨있는 우리의 가곡을 아리랑과 함께 널리 전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매체에서 K-클래식 하면 인청아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께 축하 공연을 드리고 싶은데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우리 조현관 박사님께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제 음성으로 들려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사항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K-클래식 말씀해주셨는데 음악 명인으로 오늘 시상을 받습니다. 어머님도 자리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